그다음에 삼화네트웍스 이거는 이제 드라마 제작 업체죠. 그리고 드라마 OST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작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유행했던 드라마를 보면 함부로 애틋하게 그래 그런 거야 구가의서 제빵왕 김탁구 그다음에 여우각시별 그리고 낭망닥터 김사부 저는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이제 원에서 시즌2가 내년 1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드라마 인기를 얻게 된다 하면 삼화네트웍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WSA엔터테인먼트라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계열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홍종욱 회장 아버지시죠. 배우셨던 남궁원 씨하고 그다음에 삼화네트웍스의 이사의 명단을 보시면 김순홍 이사가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 작가야 아주 유명한 작가이시죠. 김수현 작가 본명이신데 미사로 있으면서 과거에 남궁원 씨하고 그다음에 김수현 작가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종욱 회장하고도 전 의원하고도 친분이 있지 않겠냐 해서 홍종욱 테마로도 한번 엮였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좀 봤을 때 애국인들의 수급이 점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방금 전까지만 삼화네트웍스가 제가 매수했을 때보다 많이 안 썼는데 지금 다시 또 플러스로 진입이 바뀌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1573원에 매수를 했고요. 손절가는 1500원 잡고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인데요.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죠. 인통통신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1인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또 용기회사 회사라든가 종속회사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죠. SK 브로드밴드라든가 SK텔링크, SK 커뮤니케이션즈, SK 플래닛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이제 LT, 4G, 그 다음에 5G로 가죠. 이 5G에 있어서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1등으로도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5G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마트홈이죠. 사물이 인터넷 해가지고 플랫폼 싱크 플러그라고 있는데 이거를 출시를 해가지고 다스의 스마트홈을 좀 연결하는 업체를 좀 보유를 하고 업체들과 제휴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팅. 이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이동통신업자로서의 서비스용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모바일 컨텐츠 사업도 좀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사인 SK 플래닛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원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G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하고 당연히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대 지능형 자동차 IT센터에서 차량통신 및 영상인식에 따른 자율주행 차량의 탐지거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인터넷 등과도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 봤을 때도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신주들이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방어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좀 편입을 했다. 지금 한 0.82%에 수익을 좀 내면서 0.61, 0.82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스. 네 번째 진입한 종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카스 하면 술, 맥주 생각할 건데. 아마 여러분께서 목욕탕을 다니셨거나 아니면 목욕탕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가셔서 자기 몸무게를 한번 재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저울의 한번 이름으로 보면 카스라는 게 아마 적혀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7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저울 업체로서의 국내 1위 업체인데. 이제 이게 저울만 가지고 팔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저울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옛날에 식욕점이 많다 하면 식욕점이 여기서 저울을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건설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그런 무게를 정량을 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산업용 저울 같은 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업을 계속해서 진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죠. 미국 FDA하고 유럽 CE 인증을 받는 코어 마스크 및 청정기를 판매를 하고 있다. 지금은 날씨가 조금 덜 추운데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하면 또 중국에서의 미세먼지가 오므로 있어서 미세먼지 관련으로서의 카스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카스의 사회의 이사로서 조주태 씨가 사회의 이사로 있는데. 이분이 한교환 대표하고 같은 대구 기독교 CEO 모임의 일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교환 또 관련주로서도 한 번 좀 부각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가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순환이 되면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워낙 여론에서 격차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1등이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바닥에서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인 테마주로 가면은 그냥 옵션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미세먼지 영향을 좀 받아서 좀 갈 수 있는 부분은 헬스케어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누구든지 안 아프고 오랫동안 살려고 하지 아프면서 오랫동안 살려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정부 쪽에서 규제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령화 시대에 또 맞춰서 또 좀 부각이 된다 하면은 카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한 0.64%의 좀 수익을 좀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카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1675원, 손저가는 1605원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카스까지 세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포트폴리오 제외하실 뭐 이런 종목은 없나요? 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좀 지켜보겠고요. 펜 엔터테인먼트가 내일 시가가 높게 잡히냐 낮게 잡히냐에 따라서 일단은 포트에서 제의를 할 수 있고 제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펜 엔터가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네, 아쉽습니다. 오늘 좀 13% 급등했는데. 정리하셨지. 잠깐 했는데 한 3, 4분만에 이게 13%가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걸 좀 보다가 놓쳤는데 이왕에 놓친 건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자라고 했는데 내일 아침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가볼까요? 네, 일단은...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아, 예, 지금 상당히 스토리가 좀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땀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밀려서 그러는 거 아니죠? 네? 어제 굉장히 호기롭게 출발하셨는데 밀려가지고 약간 땀 흘리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긴장하셔서. 네,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좀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 T-Way Holdings라는 종목입니다. 적강공사죠. 네, 오늘 TA항공이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좀 놓쳤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력이 나오니까 TA Holdings가 좀 따라서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초에 한번 좀 살짝 따라 들어가 봤는데 지금 뭐 살짝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가 안 떴네요. TA Holdings. 살짝 밀리고 있지만 현재 파동상 보면은 그닥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현재 뭐 1770원 이하로 밀리지 않는 한 현재 추세를 조금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갈 모습인데 제가 좀 간과한 게 있어요. 수수료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사자마자 한 0.9% 정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시작이 되면서 현재 지금 한 대략 마이너스 2.47% 지금 TA Holdings가 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총 매수 평단이 1855원 정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상당히 많이 잡아서 지금 120만 원 정도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가파르게 좀 빠르게 매매를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로만 제가 한 대략 200만 원 이상 뜯겼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이제 매매를 좀 하려고 하고 수료를 이제 뜯겼다기보다는 이제 나갔다. 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느긋하게 한번 매매를 원래 제 성향대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매매하기에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최고 수수료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좀 생겨서 제가 이제 수인격으로 크게 본전 수준에서 빠르게 버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종목들만 접근을 해서 이제 수익을 한번 내보려고 전략을 좀 수정을 했고요. 이 TA Holdings도 지금 이제 요즘은 이제 아시아나 항공 매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저카 항공사들이 에어부산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좀 기술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동반으로. 그래서 이 TA Holdings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TA Holdings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순자산 가치는 1800억 정도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보다는 아래에 놓여져 있고 기술적으로 횡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뭐 갑작스럽게 눌리기보다는 단기적 상승력을 한 번이라도 주고 눌리더라도 눌리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현재 제가 이제 손절 나이는 뭐 1800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1735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일단 홀딩을 한 번 유지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단기적인 급등력이 나타난다면 기술적으로 2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단기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인지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TA홀딩스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시멘트 2차 가공품 건축용 자재인 phc파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업체 한국화전을 합병하면서 반도체 패키징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A항공도 주요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TA홀딩스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력 그리고 지금 이 평선도 상당히 수렴이 됐죠. 그래서 조금 더 수인격으로 한 번 끌고 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 마이크로 컨택솔입니다. 마이크로 컨택솔. 자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인 요인으로 좀 편입을 했어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거래량이 두 번 실렸죠. 여기서 10월 29일 날 거래량 한 번 실리고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거래량 또 한 번 실리면서 거래량이 실린 양본 캔들이 두 개가 출연했는데 주가는 싹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목균형표상 그리고 21성상 그 자리에서 한 번 진입을 한 번 해본 케이스고요. 지금 우리가 평단이 지금 어떻게 진입이 됐냐면 마이크로 컨택솔 같은 경우에는 3,152원 평균 단가로 지금 진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러스 0.71. 근데 이제 이것도 수수료 제하면 남는 거 없겠죠. 아직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홀딩을 해 가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고 근접저항이 있습니다. 근접저항이. 3,240원 정도가 근접저항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가 좀 크게 열릴 가능성 존재합니다. 3,240원의 근접저항에 만약에 걸릴 것 같으면 제가 단기적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요. 여기서 3,240원을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저번 고점 3,450원이 뚫리면서 3,700원 정도까지 크게 열릴 가능성 존재해요. 그래서 3,240원 저항점 여러분들이 일단은 체크를 하면서 그 자리가 강력하게 뚫리는지 뚫리지 못하는지를 꼭 체크하고 뚫리지 못하면 당김에도 해도 되고요. 밑에 다시 잡으면 되니까. 그리고 뚫리면 3,700원까지 조금 더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 컨텍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전장 부품 검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IC 소켓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반도체 종목들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컨텍스도 기술적으로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해보고 그리고 이 회사도 재무구조가 원래 적자 기조가 좀 놓였었는데 2019년 2분기부터 약간 흑자로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자산이 359억인데 부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순자상 가치는 313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64억으로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